이어지는 경기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진세 선수와 조성원 선수의 대결입니다. 블루 코너 이진세 선수 입장합니다. 활동량이 수상적 많은 이진세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EMS는 레드 코너 조성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árvoree 선수. 오, 지금 왼손 이진세. 양손으로 들어옵니다, 이진세. 창랑 중독으로 들어옵니다, 이진세. 자, 버틴 수 있을까요, 조성원. 반격전. 반격의 타격전 조성원. 싱글 랭으로 들어가는 이진세. 테이크 싸우면 시더합니다. 조성원도 잘 버텨냈어요. 지금 여기서 이진세가 저렇게 페이지쌝, 레스킹쌝 뽑았다는 것은 조성원 선수가 잘 버티고 그걸 알고 있을 때 이진새도 이렇게 전략을 바꾼거죠. 어깨에 걸렸죠. 지금은 빠지면서 왼손. 여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고 서로 노데미지. 살짝 신경 좀 해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왼손도 몰아무고 있고요. 다시 화이트. 지금 이진새도 선수의 오른손 같은 경우는 너클 파트 쪽이 아니라 조성원 선수가 괜찮다 이렇게 어필해봤었죠. 왼손 이진새도 다시 왼손 치고 빠집니다. 이진새를 몰아보고 있는 조성원 선수. 조성원 선수. 다시 라이트. 자 오프 한 번 써봤습니다. 다시 라이트. 지고 빠지는 이진새. 유터 게임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왼손. 춤을 추다가 갑자기 전유 스텝 밟으면서. 타이밍을 흐트러트러하고 있습니다. 백 스피블룩. 자 그쪽을 잡았어요. 이진새. 이진새. 지금은 택다운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이 잘맞나요. 공이 울립니다. 이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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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왼손. 지금도 왼손에 하나 걸립니다. 공이 울립니다. 공이 울렸다. 공이 울렸다. 공이 울렸다. 공이 울렸다. 공이 울렸다.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목이 잡혔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진새. 자 지금. 자 포지션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조성은. 왼쪽 팔 깊숙이 들어가있고요. 네. 백종관의 풀이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풀이 풀리나요? 안 말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왼쪽 팔이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요. 지금 시간이 약 30여초 남았고요. 자 이 상황을 조성 선수는 꼭 살리고 싶은 겁니다. 이진새는 손가락을 끊으면서 괜찮다라는 사인을 살짝 보여주긴 했어요. 지금은 살짝 풀렸어요. 풀립니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초 사이드 났습니다. 2라운드. 앞서 1라운드 약 40여초 남상에서도 테이크다운 들어가면서 프론트 초크를.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앞서 1라운드처럼 계속 몰아보고 있는 조성원 선수고요. 지금은 쨈 치고 들어옵니다, 조성원. 밀어내면서 하지만 잘 일어났습니다. 조성원. 지금 당랑권인가요? 계속해서 뭔가 인지세 선수를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왼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진 척하면서 뒤로차게 시대받던. 앞서 2라운드와 유사한 양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거의 안 넘어서 몸풀치기 때문에 쭉 들어옵니다. 자, 들어옵니다 타격전. 버티고 있는 조성원. 다시 오른손. 자, 왼손 툭 던지고 다시 라이트. 들어옵니다. 원투 조성원. 받아치는 이진세. 이제 40여초가 남았습니다. 다시 라이트. 아, 지금. 네. 라이트. 더 들어옵니다. 10초 사인. 오, 지금 원투. 다시 라이트. 다시 왼손. 조성원. 이제 경기 종료 직전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블루 대신 이정수 블루 3대0으로 블루코너.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블루코너. 이진세 선수가 AFC 데뷔전 승리를 차지합니다. 블루 present을 더럽습니다. 이란은과라진리 dare 사람들의 눈우에 관한 산ensitiveuba. 이 인폇장 Μ파트 에あります, 감사합니다.